고급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에게 속은 사람이 20여 명,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한 SNS 대화방입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인 고급 양주 주문이 올라오고 납품 완료됐다는 대화가 오갑니다. 30대 권 모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대화라며 지인들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권 씨는 자신이 아는 고급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월 최대 1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매달 수익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권 씨가 거래처 사장,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과 나눈 SNS 대화도 공범이 1인 다역을 하며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준 돈을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일부 돌려주며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실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7명. 피해 금액은 56억 원에 이릅니다. 권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권 씨의 지인 2명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